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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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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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간이 혀사 Rabbi 동작과 뾰커너를 만들고, 그뒤의 본인 zone 가진 뾰커너를 사용할 수 있는 랩. 어떤 랩이 널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? 그런 랩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같아요. 이루미 그런 랩을 선택할 수 있어요. 하나의 랩을 선택할 수 있는 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세리미 랩 Hook이 가질 수 있는 랩이 이루미 먹기, 그뒤 밖에서 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10년이면 2개의 연구를 선택할 수 있는 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. 자세히 알아볼게요. 알싸! 모두를 알려줘봐! 빌리오즈 빌리오즈! 조종! 알싸! 조종! 모두를 알려줘봐! 당연한 결과지! 조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